황대라 하는 것은 제일은 인물치래 둘째는 사설치래 그직차 드금이오 그직차 노름세라 얘들아 차라 이 놈 봐라 펼시도 기도하던 황대놈이 사자털 하나 뒤집어쓰고 악감을 부리는구나 에잇 황농기의 삼산동 황대놈아 어디 한번 인간체지로 놀아라 봐라 상놈칭은 제법이로구나 옙다 갑작 자나 에잇 황농기의 삼산동 황농기의 삼산동 황농기의 도와 아멘 아멘 아 아 내 놀음이 어찌하니 어려우랴 더드러움 그리우노라 보세요 감사합니다